1. 황진아의 서비스로 이어갑니다. 서비스 포인트. 기분 좋은 득점을 가져왔습니다. 황진아 선수는 거의 백서비스를 놓고 경기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지금도 그랬습니다. 다가섭니다. 탑스피! 원올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비스를 받아줬어요. 김혜다. 순발력 좋아요. 김혜다 선수. 지금은 오류 앞뒤를 보였습니다. 황진아. 그렇습니다. 젠틀 푸시로. 세 모서리. 김혜다 선수 나이퍼론입니다. 지금 강연하기 때문에요. 김혜다 선수는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자기 프레이를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두 개 단식 매치 승리하면서 현재 개인 단식 3승 1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황진아 잡아줬습니다. 비어있는 공간. 계속 올려줬어요. 다시 김혜다 오른편. 양 선수 주고받고 있습니다. 김혜다이 폴짝 다시 한 번 무게중심을 이동합니다. 황진아 굳건하게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혜다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3구 백핸들 길게 벗어났고 황진아의 리시브 득점. 집중력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직선 코스 서비스 다가섭니다. 김혜다. 지금도 김혜다 선수. 무리하게 치다 보면 미스를 하게 되는데요. 잘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빠르게 이어갑니다. 난 벗어났어요. 황진아. 아 지금. 백핸드. 오핸드 전환 김혜담. 다시 받아주나요. 황진아의 기습 공격. 다시 오른편으로. 좌우 흔듭니다. 또 한 번 오른편. 이번엔 왼쪽입니다. 왼쪽 공격 성공. 네. 제 말이 끝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6대5. 넘어가나요. 김혜다 선수의 네트. 5대7. 행운이 끌어. 5대7. 황진아 한 번, 桶자 세븐스로 이어갑니다. 포인트. wan우 승환이 이끌어. 오엔 탑 24팀.. 찔러줍니다. 몸쪽으로 공략하는 광지나! 황진아 선수가 자세를 잡아서 잘 쳐주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5대7. 황진아가 일단 시인적으로는 치때되고 강력합니다 황진아 선수의 화끈한 공격 미셔브 다시 빠른 찬스에 네트 결정 빠르게 공격을 결정짓는 황진아 선수의 서비스 이번엔 김해단 박김단은 2점 내립니다 김해단 박캔들 쉽지가 않았어요 9대10 김해단 선수의 포인트 2점차 승부로 이어집니다 황진아 다시 공격 찬스 황진아 왼쪽 오른쪽 걸렸습니다 다시 백했네요 낀 서비스 또 빠릅니다 황진아의 잠수함 서비스 11대12 황진아 한도 바깥쪽 그렇습니다 서비스 득점 황진아 공격해야 됩니다 김해단 승 득점입니다 네 이렇게 13홀 황진아 받았어요 김해단 이렇게 받아내 황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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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습니다 서비스 득점 서비스 득점 많이 하회 좀 됐습니다 서비스 황진아 세근들 받아줬습니다 3두째 득점 이 게임을 노련하게 지혜롭게 굉장히 잘 이끌어 나갑니다 급하지도 않고요 자기 것을 차곡차곡 잘합니다 보느니로 하여금 신뢰를 줍니다 네 맞습니다 짧게 갔어요 지속적인 공격 벗어났습니다 의도를 읽을 수가 있겠어요 백핸드 스피 김해단 잘 해줬어요 황진아 지금 황진아 선수의 공이 높이 떠갔습니다 한 점 앞서는 김해단 3대4 다시 황진아 공격 찬스 직선으로 다시 끌어줍니다 이번에도 스매쉬 득점을 끌어냅니다 포올입니다 황진아 받았어요 이번에는 김해단 선수 중앙으로 갔습니다 다시 포핸드 백핸드 황진아 김해단 선수의 득점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두 점차 이어갑니다 황진아 포핸드 전환 이번에도 높이 떴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덧 3점 차가 됐어요 4대7 김해단 포핸드 이번에는 오른쪽 포입니다 황진아 기량이 좋아졌다는 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탑스피인 강하게 걸어봤습니다 네 두 껌 내려놨습니다 황진아 살렸고요 백핸드 벗어납니다 넉 점차 직선 코스 백핸드 포핸드 전환 동을 했고요 김해단 포핸드 전환 오른쪽 왼쪽 그리고 네트 굴절 되면서 김해담 선수에게 득점이 이어집니다 서비스 이후에 득점을 가져간 김해담 선수고요 이렇게 되면은 황진아 선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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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